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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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마켓에서 했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돈이 주식을 살 수 있는 돈. 물론 이게 주식을 꼭 사는 건 아니지만. 최근 3년세에 한 1조 달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최근 3년세.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 얼마나 늘어나냐면 거의 이게 이 중에 한 6,5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7,500억 엄청난 돈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도 한 7,500억 달러, 7,000억 달러가 들어왔으니까 엄청난 돈이 여기 지금 700조 정도? 올해 만들어도 주식에서 이건 빠져나갔다고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포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열받아하고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우는 사람은 열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기대하는 거고 안이 난 사람은 무슨 소리냐 더 빠질 테니까 우리는 느긋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무역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시진핑 중국 사람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항상 얘기하는 거가 저 공산당 어떻게 믿느냐 독재국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해 보면. 오늘도 보면 독재자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게 그런 표현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이 PMI가 50 이하 3개월 연속 가고 이게 다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될까 하면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돈을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지난 분기에도 3분의 1 정도는 주식을 더 팔아서 현금을 갖다는 겁니다. 이들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다음 그림 보면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보면 올해만 들어서도 올해만 들어서도 아래쪽이 선진국 시장에서 빠진 돈입니다. 주식시장. 이게 뭐겠습니까? 대부분이 미국 주식시장이 되겠고요. 위에가 늘어난 거가 바로 선진국 채권이랑 선진국 MMF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드려서 이게 두 개 합하면 한 7,500억 달러 정도가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빠진 돈과 들어간 돈이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들도 말합니다. 이게 다 100% 여기 주식 살 돈은 분명히 아니겠죠. 정말 자동차가 필요해서 집 사기에서 판사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다만 이 중에 상당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UBS가 설문조사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상류층 고객 중심 4,600명에 물어봤더니 3분의 1 이상이 3분기에 현금 비중을 늘려놨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 비중이 27%라는 건데요. 그리고 주식 비중이 평균이 한 60% 적금도 됐다고 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주식 비중이 지금 44%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 대비, 역사적 평균 대비 한 80%밖에 주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벤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주의 수치로 제가 확보한 거는 4.6이었는데 오늘 보면 아까 4.2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이 다시 오길 수 있다.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뭔가 멜트업 이런 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와 시장 전반적인 평가를 좀 내려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주식 지급문의라도 투자하고 싶은데 뭔가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미국 주식을 소개하는 코너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